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한 교회의 부흥의 원리 자 오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으로도 안되고 능으로도 안되나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내 힘으로 안됩니다. 내 방법으로도 안됩니다. 오늘 예배도 내 힘으로 안됩니다. 오늘 변화받는 것도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주 전인가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이렇게 3박 4일 내려오셨다 가셨는데 그때 우리 장인 어른이 여러가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예수를 믿게 된 간증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자기 부모님 그 당시에 피난을 내려오셔서 서울에서 사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장인 어른의 아버님이 남산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집회를 참석한 거예요. 집회를 참석했는데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뭐를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성령 받은 줄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성령이 뭔지 알아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뜨거워 몸이 막 뜨겁고 그리고 평생을 위장병으로 앓으셨대요. 그래서 항상 그 부인이 장인 어른의 어머님이죠. 어머님이 항상 죽을 쏘서 드렸대요. 평생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항상 죽을 쏘 드리니까 본인도 힘들고 또 뒷바라지 하는 분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위장병이 치료되어버렸어요. 이야 신기하죠? 치료해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성령 받고 나서 치료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본인이 모르게 방언이 터졌는데 이것이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막 늘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당신들 예수 좀 한번 믿어보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들 내 편지를 쓰는데 편지 쓸 때마다 어디 다니라고?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해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되는 것은 야 우리가 병 나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셔야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오시면 그냥 내가 원치 않은 것까지도 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어떤 분들 삶을 보면 날마다 넘어지고 노력해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데 또 넘어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냥 힘들게 정말 마음의 갈등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갈등을 이깁시다.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오직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오해하고 고쾌하고 자꾸 이렇게 탈선을 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어떤 찔림의 말씀도 내 것으로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첫째는 한 번 달아합니다. 늘 회개의 역사가 있는 교회. 우리 37절을 한 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할렐루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불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불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의 선불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초대교회 역사는 늘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서 물어보면 죄 있는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다 없다고 그래요. 정말 없어요. 다 한 명도 없대요. 다 억울한 사람만 있어요. 그렇죠? 죄인이 없어요. 그러면 죄인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어디 있다고 그러냐면 큰 집에 가면 있대요. 어디 가면 있다고요? 큰 집이 뭐냐고 물었더니 국회의사당에 가면 많대요. 거기는 진짜 도둑놈들이 있대요. 국회에 가서 물어봐요. 여기에 도둑놈이 있어. 그러면 손 들을까 안 들을까? 더 큰 집에 가면 있다고 그러죠. 더 큰 집이 어딜까요? 더 큰 집에 가면 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더 큰 집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 죄인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 전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죄인이로 쏘이다. 주여 죄인이로 쏘이다.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가슴을 치며 주여 죄인이로 쏘이다. 맞아요. 교회 안에 죄인들이 있어요.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죄인이 가는 거예요. 어떤 죄인? 회개한 죄인.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라게 해야 의원이 쓸데 있다 하셨어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성령과 피로서 나를 거듭나게 하소서 성령과 피로 나를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성령과 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산마리아 상인에서 배웠죠. 그가 내려서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포도주는 예수의 피 기름은 성령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피로서 우리는 모두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먼저 우리 회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양심의 찔림을 받고 늘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찔릴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첫째는 찔림을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맞습니까? 그런데 4화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테반이 설교할 때 저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는 두 번째는 찔림을 받고 이를 갈아요. 그리고 그들이 돌을 들어서 스테반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택한 받은 백성은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택하지 않은 백성은 찔림을 받고 열받아버려요.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받지 말고 성령의 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찔림을 받았다고 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양년성이에요. 받아들이면 살고 안 받아들이면 죽어요. 사탄의 제일 공격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간질하는 거죠. 혀가 둘이에요. 이간질해요. 하와이에게 이간질했죠? 너 이거 먹어봐. 너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탄은 혀가 둘이에요. 이간질해요. 이간질하는 사탄의 개교에서 거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제일 공격 목표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 않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회개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불만을 갖게 하고 아픔을 갖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사탄이가 합니다. 우리 어떤 말씀을 주어도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실수든 어떤 것이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할렐루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실수로 하든 어떤 저는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설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붙들어와 주세요. 성령이 붙들어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는 몰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교제하며 기도하는 교회. 뭘로 교제해요? 사랑으로 교제. 여러분 교회는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꼭 필요해요. 디아코니아 봉사도 필요하지만 교제가 필요해요. 우리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축복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며 할렐루야. 사랑으로 교제해야 돼요. 교제. 우리 서로 영적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제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기도의 크기는 교회의 크기요. 기도 소리의 크기는 교회의 부흥의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잘 돌아가는 공장은 기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잘 돌아가는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소중하게 보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 낮에도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와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소중한 사람. 오늘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이 자리가 주님과 만나는 자리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기도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려요.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 소리 들으면서도 도망갑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조그맣게 기도해도요. 옆집에서 기도 소리 들으면 막 난리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권이 있으면 아무리 세게 기도해도 사탄의 역사는 물러갈 줄로 보십니다. 아무리 세게 기도해도 친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줄로 보십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알고 보면 영적 싸움인데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니까 꿈틀꿈틀 되는 줄로 보십니다. 정말 우리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되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한번 해봐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모이면 잡담하고 흩어지면 놀러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면 말이 많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 아니라 말이 많은 곳이래요. 말만 반으로 줄여도 교회에 문제가 없어진대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는 입부터 닫읍시다. 할렐루야. 전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조심할지어다.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그렇죠? 우리 가까이서 말씀을 드립시다. 뒤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악을 행하면서도 저들이 깨달지 못함이니라.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에도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꼭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장 1절부터 전도서 5장 1절부터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어머나 악을 행하면서도 뭐를 못하는 거라고요? 깨달지 아 이거구나 오늘 하나님과 내 문제가 여기 있었구나 깨달지 깨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이제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하늘을 열어야 되겠구나 오늘 이 말씀을 적혀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입을 열래요 말래요 입을 열지 말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바른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싸운 이유는 바른말 때문에 싸웠지 틀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바른말만 해. 여러분 바른말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입을 열지 말고 순종하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2절 다시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므라. 그런 중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의 교제는 기도의 교제 우리 영적 교통 할렐루야 우리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며 서로 기도해 주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사랑함으로 모든 죄를 덮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교제하며 기도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 교회의 권위를 뭐하는 성도? 우리 43절 읽어요. 자 43절 자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사람마다 뭐하는데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요즘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음마다 신랑 같은 예수님 친구 같은 예수님만 강조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권세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43절 다시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표적이 일어나지요. 우습게 여기는데 무슨 표적이 일어나겠어요. 정말 우리가 영적이 권유앞에 굴복하고 영적이 권유앞에 두려움을 가질 때 그렇죠?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텐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우습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서워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무서워 뜰 때 두려워 뜰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려면 한 번 따라합니다. 영권 회복 교권 회복 신의권 회복 먼저 영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보시는 겁니다. 오늘 영권을 가집시다. 영권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없는 기도의 역사는 신비주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검이에요. 기도는 그 검을 가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기도의 숫돌로 갈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검을 뭘로 갈자? 기도의 숫돌로 갈아야 돼요. 그런데 검을 가는 게 기도의 숫돌인데 검도 없는데 뭘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검도 없는데 뭘 갈겠다는 거예요. 검이 있어야 갈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있어야 기도의 숫돌로 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말씀이 곧 검이에요.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며 모든 일에 기도하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바울사들 위하여 기도하라고 기도의 숫돌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검이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에 5만 번 기도응답. 몇 번 기도했다고요? 몇 번 기도가 응답됐다고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시간보다 말씀 보는 시간이 훨씬 많았답니다. 왜? 기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같이 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 번 더요. 성경 읽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찾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덮어놓고 기도하면 귀신이 와서 역사해요.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귀신은 더 괴롭혀요. 꿈에 더 나타나. 그리고 막 갖고 놀아. 가지고 놀아. 막 가위 눌리고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열려지는 순간 귀신이 떠나요. 귀신이 떠나요. 말씀이 열려지면 귀신이 눈으로 보여요. 그리고 휘휘이 웃고 떠나요. 말씀이 열려지는 순간. 할렐루야. 영적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열려져야만 귀신의 역사가 끝나요. 기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열려져야?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귀신이 도망가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우리 영권은 말씀이에요. 영권은 하나님 중심이 영권이에요. 교회 중심이 영권이에요. 말씀 중심이 영권이에요. 말씀 중심에 바로 서 있고 교회 중심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중심에 바로 서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될 줄을 놓으십니다. 그리고 교권이 회복돼야 될 줄을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교권 회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원래 권징조례가 있어요. 권징조례. 들어보셨죠? 장노님도 면직을 시켜보래요. 목사도 면직시켜요. 우리는 이 교회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징조례가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한번 교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위권의 회복이에요. 7위권의 회복은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자꾸 흔들리면 몸이 어지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장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가정도 세웁시다. 가정도 세웁시다. 그것이 말씀 중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개 숙인 남편 고개 숙인 가정이 아니라 목회자의 권위도 세워주고 가정의 권위도 세워주고 할렐루야. 기관장의 권위도 세워주고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꼭 이것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축복의 자리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권 회복, 영권 회복, 7위권의 회복은 목회권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영적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어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돌봐드리고 목회자도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동력자가 돼서 돌봐드리고 협력해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려면 네 번째로 한 번 따라합니다. 나눠주고 구제하는 교회 우리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할렐루야 44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통상 무슨 말이냐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나누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강한 자의 사명은 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있는 자의 사명은 없는 자를 돌보는 거예요. 건강한 자의 사명은 병든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졌습니까? 여러분 건강합니까? 여러분 사명 있습니다. 나눕시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나눔으로 실천되어진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면 같아져요. 한 번 같이 합니다. 사랑은 같아지는 겁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스님은 우리와 같아지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오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우리와 같아지셨다고 했어요. 왜 같아지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같아지는 겁니다. 부자가 사람을 사랑하면 자기의 것을 나누어서 중으로 발매와. 없는 사람은 있게 되고 있는 나는 없어지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돼요?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같아지십시다. 정말로 우리 같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들이 먼저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둘 때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호명되죠? 이렇게 누가 누가 발 앞에 두니라. 누가 누가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니라. 할렐루야. 그냥 몰래 몰래 주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이름으로 그래서 개인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할 수만 있거든. 어디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성교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제하고 성교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한 번 같이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우리 46절 또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같이 하여 모입시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 헤어져서 각 집에서 떡을 떼며 말씀을 묵상합시다. 우리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참고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뜨거운 밥을 목사님이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양식을 나눠줬어요. 양식은요. 무슨 뜻이냐면 매일 먹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젯밤에 내가 해를 두 사벌 먹었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밤에 뭐 먹고 자 봐요. 아침에 더 배고파. 그렇더라고요. 오늘 다섯 개 먹었다고 내일 안 먹어도 돼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날마다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밥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예 나눠줬어요. 그러면 그 밥을 가지고 와서 보은 밥솥에다 넣어놨다가 내일 아침에 또 먹고 내일 저녁에도 먹고 그 다음날도 먹고 먹읍시다. 그리고 3일 저녁에 와서 또 밥해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식은 밥 너무 먹으면 까매져요. 밥이. 딱딱해지니까 맛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날마다 집에 가서 떡을 떼며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자꾸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김질해요. 새김질. 새김질 합시다.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갖다가 머릿속에다 새기고 집에 가서 또 듣고 요즘에는 메모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렇죠? 거기서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상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다섯 가지의 결과는 첫째 한 번 따라갑니다. 칭송을 받는 교회. 먼저 어떤 교회가 돼요? 우리 4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 할렐루야. 칭송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미해요. 찬미라고 하는 것은 찬송하고 좀 다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찬미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미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기에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뭐를 받아요?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두 번째로는 결과 두 번째로는 한 번 같이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시 또 그 부분 읽어요. 47절 시작. 사례를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려면 첫째, 찔림이 있는 교회. 회계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교제하며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십니다.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 네 번째로는 나눠주고 구제하는 교회. 다섯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말씀을 상고하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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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